이렇게 자동판매 무인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가 보이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직업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옛날에는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식의 것들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주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 주관적인 만족감 그런 직업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그러면서 이 홀로족이라는 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홀로족과 지금 주관적인 느낌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일을 판단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안상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스터디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스터디하니까 좋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얘기해주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얘기해주고 하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상균 선생님은 네, 혹시 가능하신 만큼 어떤 쪽으로 지금 조금 자기 개발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좀 저는요 저는 성격이 소심하고 강박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네, 어저께까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설문조사가 거기 링크에 있는 거 해보니까 강박증은 아니래요. 네, 그런데 하여튼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심리테스트 그거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홀로족, 혼밥족 이렇게 홀로족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육 담당자들은 이제 앞으로 인플루언서들은 반발이, 반발작이 조금 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개별화 교육이라는 겁니다. 개별화. 지금 옛날에는 우리 이선아 선생님은 이렇게 집체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과거에 좀 하셨나요? 어떠세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이들 그때도 좀 하긴 했죠. 네, 대부분 저도 이렇게 소수로 했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의 몸값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뭐든지 크게 크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반발 빠르게 지금 여러분과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아,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시는 거 얘기하면 어, 저 강연의 날개 얘기가 조금 맞긴 맞았네.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대구 교육 중에서 여기 보세요. 교육감이 위드 코리아나와 함께 개별화 교육 얘기를 했습니다. 개별화. 그러면서 백화점이 울고 편의점, 편의점 가까운 우리 집 근처의 가게들이 웃었다 얘기해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앞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봤어요. 우리 동네에 그 지고 피는 시장들.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너무 놀랍게 돼요. 다 학원, 문 닫은 거 수두룩 다. 지금 더 안 돼. 수두룩, 수두룩. 그렇게 동네 엄마들 잘 되던 영어학원, 동네 뭐 학원 다. 그 유명해서 기다려던, 들어갔던 피아노 학원까지. 지금 아마 지금 백신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새롭게 내가 꼽힌 사업을 봤어요. 놀라웠어요. 그 어렵다는, 자영업자 어렵다는 걸 가운데 살아온 게, 새롭게 살아온 게.